써뉴 실전 정물화 스케치 수업 입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가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아리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뚜껑이 좀 더 이렇게 덩글덩글하고 멀리 있는 것들은 모양이 아주 뭐 일정한 얘네들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그 고호의 그 황금달 있잖아요 밤의 카페 타라스 에서 보면은 그 위에 테이블이 놓여 있단 말이죠 제가 얘기했던게 이거에요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테이블은 요런 느낌이어야 되고 좀 뒤에 있는 테이블이 저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고호는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비슷하게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수령을 했다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것도 둥글고 뒤쪽에 있는 항아리는 저 위에 저 이 부분이 더 UFO 모양이 되는 것이죠 실전 뭐 이거는 풍경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정물화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정물화나 풍경화나 이런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그 미술 수업을 할 건데 이 느낌이죠 이 느낌 아주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연못 위에 있는 연꽃이라던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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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눈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 이런 느낌을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써니